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뒤모대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업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남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예원교회가 37주년 되는 창립감사주일 예배였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1987년 10월 1일에 단위 목사님께서 성교라는 연약적인 비전을 붙잡고 37년 동안 1심 전심 지속으로 지역보고마와 랩런트 운동 또 237나라 보고마와 오총종조 보고마라는 이 표대를 향해서 전송도가 원리스되어서 달려왔습니다 단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마음의 밭이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 원리스가 되어서 언약적인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언약적 보금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창립 37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문 말씀은 디모대 전서였는데 이 디모대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 디모대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보금적인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시고 또 예수 교수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대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서 신한 생활을 해야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한 성경적 교회관을 확립하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며 현장에 그리스오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초대교인들이 표현한 것은 초대교인들이 대부분 가정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다라빵도 마가의 집이었고 또 누디아 집에서 시작했던 예배가 빌립보 교회로 또 브리스와 부부의 집에서 시작했던 예배가 고린도 교회와 노마 교회로 또 야손의 집에서 대살로니카 교회로 바뀌고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헬라로 에클레시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냐면 창세기 3장의 불신 세상에서 또 죄와 사단에게 잡혀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자들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델에게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외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었고 또 그 속에 진행되는 것은 휘황찬란한 횟을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데미 신전 안에는 음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도 음란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아데미 신전과 에베소 교회의 겉모습을 비교할 때는 혹시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디모델이 유축될 수 있어서 바울은 그 모든 신전들은 생명이 없는 헛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현장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삶 집중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집중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과 낮과 저녁 시간 속에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과 아침에는 눈을 떠서 기도로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스케줄과 현장에서 만날 만남들을 놓고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전부 기도로 바꾸라는 것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는 기도로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24시가 되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짜증부터 냅니다 또 문제가 오면 불평부터 합니다 그런데 삶 집중 속에 있으면 문제가 올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 오면 피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삶 집중 속에 있는 분이면 갈등이 올 때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갱신의 시간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낙심하거나 무너집니다 그냥 삶 집중 속에 있으면 위기가 올 때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님들 날마다 이 삶 집중의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보좌의 망대가 서고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며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시기를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과 함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되고 또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글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채풀강단에 가면 맨 앞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헬라우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어제 좀 생각이 났었는데 이 선배들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면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 얘기하냐면 신학교부를 많이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신학교부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 자유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이죠 신학교부를 많이 한 선배 중에 한 명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신학교부를 너무 잘하셔서 무실론자가 된 선배도 있었습니다 신학교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참복음을 우리가 알 때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진리되신 이 예수 그리수를 붙잡고 삶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 그리수가 내 인생의 터와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각인되고 뿐이 내리고 체질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응답의 플랫폼이 되고 또 빛의 파수망대가 파수망대로 세워지고 현장의 소통의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 날마다 참 진리되시는 예수 기소가 인생의 기둥과 터가 되셔서 현장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대전서 3장 16절에 절대의 진리 대신 예수 기소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 조백을 하고 있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영광의 비밀이요 이 말은 예수 기소의 모든 사역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그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2, 3, 7나라 5총 종족에게 전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수 기소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또 참 기도와 참 전도가 무엇인지 예수 기소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기소만 증거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10월 20일 한 번 더 전도운동의 디데이입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현장에서 태신자와 장단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시는구나 또 그 사람들에게 참 진리신 예수 기소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한 번 더 전도운동을 속에서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그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기소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교회는 백인 백세 망인 만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빈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그리스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극과 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안 맞는다고 또 나와 너가 극과 극이라고 서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를 살리는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원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보금공동체로서 또 제자공동체로서 전도와 성교회 공동체로서 또 랩런트 공동체로서 원리스를 이루어서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언약성취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 셈으로 축복합니다 자